자 헌법 강의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최근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극격히 난이도가 상승이 됐어요. 작년부터 기출문제를 해설을 달다 보니까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이 됐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종로 가서 아는 헌법 교수랑 얘기를 했어요. 출제의원으로 최근에도 들어갔던 출제의원 교수랑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문제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옛날 기출문제를 내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요청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와서는 출제의원들한테 옛날 기출문제 내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옛날 기출문제 빼면 낼 게 어디냐. 교수로 또 하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거 찾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지고 첫째는 그 이유가 뭐냐 배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체 시험 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국사를 비중을 축소하거나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내 7급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국영사가 없어지는 거죠. 피셋이 들어온다는 건 결국은 4과목 전공과목으로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4과목 전공과목이 어려워지죠. 당장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국사가 2017년까지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과목이었어요. 7급에서 난이도 제일 높은 과목이 한국사랑 행정학이었어요. 시체 말로는 방어과목. 방어과목으로 보통 분류했던 게 한국사랑 행정학이었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8년도 우리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왔었어요. 한국사에 대해서. 그래서 모의고사도 풀고 하여간 공부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온갖 모의고사를 다 풀었다 진짜. 노란 긴에 있는 선생들은 말할 것도 없구냐 대입문제, 대입 모의고사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8년에 참 허무했죠. 7급 수준에서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한국사가. 그다음에 국어는 피세처럼 독해 위주로 간 거예요. 업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문제의 개수도 줄고 그러면서 독해의 비중은 높아지고 그런데 이번 9급을 봐도 그래요. 국가직은 말할 것도 없구냐 지방직 9급. 서울시 빼고. 서울시 애들은 열외야겠죠. 내년부터 어차피 서울시가 문제를 출제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고 내년부터는. 인사혁신처가 내는 국어 문제를 보면 독해의 주의. 독해의 양이 상당히 많고 비문학 독해의 비중도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어는 독해고 국사는 난이도가 평탄해졌죠. 그런데 이제 9급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9급에서도 올해 전반적인 시험에서 한국사가 어려운 시험은 없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어는 독해의 주로 갔고 독해를 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독해를 잘 아는 애들한테는 쉬운 것이 국어고 독해 못 아는 애들한테는 어렵죠. 국어는. 그런데 당장 6월 15일 날 행접법 문제만 봐도 난이도가 9급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7급 수준에서는 뭐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9급 기준의 시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 3개가 더 어려웠어요. 옛날에 뭐 좀 잘한다는 애들이 100점 맞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 85점 이 정도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3개나 2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상당히 난이도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직에도 그랬단 말이죠. 국가직에서도 행접법이 어려웠어요. 9급 수준에서는. 종례 기준으로는 한 이것도 2개 정도 어려웠다고. 그런데 이제 국제법도 어려웠어요. 핵의학도 어려웠어요. 전공과목은 대체적으로 국가직 9급에서도 어려웠고 지방직 9급에서도 어려웠어요. 9급조차도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7급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금요일 날 헌폭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는 사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딱 그러더라고요. 사법시험 수준이라고. 그 교수가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이 태학관에서. 옛날에 그 사람이 서울대 법도의 대학원 다닐 때 여기서 태학관에서 유명 강사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수원가도 잘 아는 사람이야.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법시험 수준으로 얘네들이 이제 공부해야지 7급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공부를 해야지 너무 수준 낮은 문제만 풀다가 시험장 가면 당황한다. 전반적으로 이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셔야 돼.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약해. 마음 자세가. 합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해서는 안 되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꼭 난이도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오를 좀 하시고 그 대신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들과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 이제는 확실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드리자는 것이 꼭 사법시험 수준이다 그러니까 진짜 헌법 이론을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를 잘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 기대도 안 합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난 기대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 옛날에 사법시험 애들도 그랬어. 지금 요새 경찰 때문에 형사법 선생들 뽑으면 지금 두 명 내가 뽑아놨는데 하나는 서울대법대 변호사 서울대법대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이랑 고대법대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을 지금 내가 잠정적으로 경찰 형사법에 투입하려고 뽑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첫 마디가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옛날에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그냥 선생 뽑아놓기만 하면 다 내 수강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맨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무식하다고 그랬어. 머리도 안 돌아가고 무식한 놈들. 강의할 때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무식하고 이해도 못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게 당연한 거다. 나이를 먹어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였던 거였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 애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이런 생각이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였죠. 법이라는 것은 인생 과정이 없어서는 안 돼요. 형사성법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교도소 몇 번 가면 돼. 교수 몇 번 가서 재판 몇 번 받아봐. 그러면 형사법 이해를 잘해요. 헌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한번 대보든지 해봐봐. 그러면 이해를 잘한다. 그 전에는 헌법을 이해하기 힘든 거야. 이게 국가 통치 원리와 통치 구조가 다 명겨져 있고 국민과 국가 간의 아직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인데 한 5년 정도 해보면 아 이게 헌법이었구나. 그때 공부하면 내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를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 법대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을 설명해줘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한테 내 강의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야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야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런데 뭐를 요구하느냐. 문제로 맞춰야 할 거 아니야. 결론이라도 기억해라. 이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 쭉 설명하는 내용은 대충 먹었죠. 동화식으로 듣고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걸 놓치지 말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필기하지 마시고 내 강의는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내가 필기해라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필기 안 해야 된다. 필기 같은 거 전혀 하지 마세요. 필기해봐서 도움이 안 돼. 나중에 수험학적으로 더 방해된다.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된다.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된다. 그것만 잡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기출문제 PPT로 다 쌓아서 보여줄 거예요. 기본 강의 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된다. 지금 이게 희미하지 않냐. 아니. 신의 시간에 교정을 해야겠다. 하여간 기출문제 전문제를 다 체크를 해줄 테니까 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전환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헌법을 이해할 수가 없고 헌법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인 거야. 시험장에서. 그죠? 아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학을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따로 소문을 내시고 따로 들으시고 어? 이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게 한 거예요. 그죠? 확실하죠? 그러면 내 이 강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전환이 되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 강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 아. 이 팔리면 팔래. 법조항이면 법조항이 어떻게 전환이 돼서 출제가 된다. 근데 기출이 안 나왔지만 뭐가 더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응? 뭐가 더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말해주면 잘 체크를 하세요. 실제 일주일에서도 한 20문제씩은 꼭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제 일요일 날도 어제 문제를 어? 만들어서 오늘 지금 오전에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죠. 내가 직접 20문제씩을 만들려는 이유가 만들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자꾸 만들다 보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예측된 문제도 추가로 설명해주니까 이거 말고도 어? 이거 말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런 각도로 낼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럼 그런 포인트는 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강의 설명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한다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다.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절대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아, 저런가 보다. 이렇게 동화처럼 들었어요. 응? 근데 아, 이거는 기준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대신.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그 머릿속에 박아야 돼. 대신. 대신 내가 말해주는 설명은 그냥 배경 설명이에요. 절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뭐라고 해? 이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주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쓸데없는 말이죠. 설명든이라고 막 필기하느라고 그걸 놓치고 있다고. 필기하면 다 놓치게 돼 있다. 필기를 하면 놓치게 돼 있어요. 필기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기준을 말해준다든지 이러면 동그라미 치든지 책에서 아니면 필기하라고 하면 그것만 필기를 하세요. 나머지는 필기하지 마시고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강의를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오후에는 꼭 최소한 기출문제를 한 7, 8회독은 하세요. 오늘 배운 파트 오늘 배운 파트 7, 8회독은 꼭 해라. 이번 강의 목표는 기본 강의 들은 거 플러스 기출 한 8회독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3주면 다 5회독을 시켰어요. 3주에 이 강의를 3주에 이 강의를 듣고 5회독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합격한 애들은 누구냐 합격한은 누구냐 이 3주에 걸쳐서 8회독 한 놈들이 다 합격했어요. 우리는 5회독을 목표로 했는데 8회독 2017년에 지금 17년에 해서 18년에 합격생들 지금 18년이 애들은 아직 19년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고 18년 수험생들 기다려봐야 되는데 17년에 공부해서 18년에 합격한 애들을 보면 이 강의 때 3주에 걸쳐서 8회독 한 애들은 다 합격했어요. 신기하게 신현태 합격했지 황현선 합격했지 다 8회독 했어요. 이 수험 기록표가 그래서 내가 수험일기를 쓰라는 이유가 나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이 합격한지 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수험일기를 쓰고 나서 몇 회독에다가 쓰라고 한다고 왜 쓰라고 하느냐 나중에 어떤 놈들이 합격하는데 나중에 비교를 해야 돼.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뭐 어쩌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아 보니까 이거 쓰네진 중에 누가 다 합격했는데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 8회독 했던 놈들 3주간에 8회독 했던 이때는 2017년에 이게 7월에 시작했어요. 7월에 이번 한 주 땡겼던 이유는 이거는 4주로 늘려서 기출문제 다 해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주진 않았어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을 늘린 거예요. 기출문제 때문에 근데 2017년 7월에 시작을 했어요.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3주에 걸쳐 했는데 이때 수험생들 2018년 그때 3월달에 서울시 7급이 있었어요. 서울시 7급에 2명이 합격했어요. 이 코스 밟아가지고 3월달에 7급에 2명이 합격했어요. 신현태가 그 당시 합격했지. 79.2가 컷이었는데 이때 79.2였는데 걔가 87로 합격했어. 컷에서 엄청 여유있게 합격했지. 한 명은 걔는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한 데다가 나머지 감독도 잘하니까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79.2니까 컷이 79.2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죠. 서울시에서 근데 걔는 87인가로 합격했고 신대웅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떨어져 여기 붙었어. 근데 면접장에 아예 안 갔어. 면접장에 컷이 없걸란 컷으로 합격했으니까 턱걸이 안 거야. 턱걸이 해가지고 그렇죠? 떡 떨어졌어요. 웃을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애가 국가직에 2018년 8월달에 합격을 했어요. 520으로 480이 컷이었단 말이죠. 8시점 6과목이니까 7급 국가직은 그래서 6과목이 6,8은 48에 가지고 딱 8시점이 컷이었어요. 2018년 8월달 국가직이 근데 애가 520이었어. 그럼 엄청 이유가 있죠? 520이면 내 생각에는 합격생률이 한 30위 안에 둘 거야. 지금 원하는 부처 다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면접에서 미흡으로 떨어졌어. 미흡으로 딱 떨어졌어. 이 자식이 어? 그 다음에 5층에서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여기 5층에서 올라가보면 걔가 맨날 밤에 서있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말을 못하지만 애가 상당히 순하고 괜찮네. 진짜 순하고 괜찮은 애인데 응? 덩치는 커가지고 키도 크고 이러는데 덩치 큰 애가 올라가면 5층에 올라가면 서있어요. 저녁마다. 그래서 참 말을 걸기도 좀 그렇고 어? 응? 그랬어. 응?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직 합격이 있어. 국회직 저번주에 발표됐죠? 응? 국회직 8급 합격이 있어. 사람이 세용지 말라고 어? 걔랑 나랑 야 차라리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좀 잘됐다. 그렇죠? 작년에 떨어진 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뭐 때문에 아슬하게 영어가 40점이야. 하나만 더 틀렸으면 과락으로 떨어질 뻔했어. 응? 영어가 딱 40점이야. 이번에 컷이 70 70인가 그랬어. 이번에 국회직 8급이 필격 컷이 애가 72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가 40이야. 다행히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면접관이 발표됐으니까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애도 8회도 응? 그 다음에 황현선이라고 걔도 이때 8회도 해가지고 이때 애는 8월달에 515로 합격을 했지. 통일부로 발령이 났는데 아직도 학생이야. 걔가 97년생인가 나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학생이 들어서 너는 언제 들어갔냐 내가 맨날 그래. 아직도 학교 다닐. 가을에도 학교 다닐. 황현선이라고 노란균에서 알바 많이 하죠. 우리 노란균 스파라타 반에서 상담 알바 많이 하죠. 상담 알바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이때 이 강의 때 8회도를 했다. 응? 8회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 내가 이런 설명을 했어. 제발 해독 좀 일단 초반에 많이 해라. 근데 말 뒤지게 안 들어. 떨어진 놈들. 떨어지는 딱 이 강의실이야. 숫자도 딱 이만큼 해. 숫자도 똑같고 이런데 문제는 그때 해독을 돌렸던 애들은 합격하는데 해독을 못 돌렸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 중간에 한두 명이 더 합격했는데 7급에 9급은 좀 더 합격했고 그런데 이때 말 들은 애들은 바로 합격했어요. 우리는 불을 보도 뻔해. 여러분들이 미래가 내년에 미래가 보여. 여기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결정 나는 거야. 낮에 낮에 저녁에 여러분 내년 합격이 내년에 결정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저녁에 결정이 난다. 내가 걔네들 해독 내가 좀 이따가 뽑아줄게. 쉬는 시간에 이때 증거자료가 있어. 우리가 다 그래서 오드까지 쳐놨어요. 파일을 다 만들어놨다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데 그때 다 해독수와 비례에서 합격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건 추상적인 생각인 거야. 자꾸 추상적인 생각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스파르타반에는 한두 명이야.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비례관계성이 높아요. 엄청 높다. 해독과 합격 간에는 비례관계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초반에 초반에 해독과 관련이 크다. 뒤에 가면 해독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내년 4월달 5월달에 가면 해독이 다 끝나야 돼. 그때 그다음부터는 해독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초반에 해독은 상당히 합격과 비례관계성이 확보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데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후 저녁에 해독을 많이 돌리세요. 식힌 드라마은 금방 끝나. 금방 끝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해독 돌려놓고 정리하면 하는 거예요. 이해든 나발이든 다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일 좋은 거는 7급을 위한 코스를 설명해주면 내년 대비해서 7월에서 11월 사이에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기출한 8회독 하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한 10회독 하는 거예요. 3월부터 정리함기 2회에 들어가는 3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이 정도 해두면 보여요. 기출 문제 한 18회독 20회독 해주면 보인다. 뭐가 보여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20회독 정도 해줘 봐. 기출 문제 이 정도 이 정도 책을 20회독 하면 보여요. 아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보여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데 정리함기를 해야 한다는데 뭘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냐. 문제를 풀어봐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이해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해가 필요 없다라면 이해가 필요 없잖아. 어떤 질문은 이해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질문은 이해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99%는 아니다. 90%는 전혀 이해가 필요 없는 문제예요. 한 10%가 이해가 필요해요. 그건 이때 가서 알게 된다. 20회독 정도 해보면 그제서야 이 질문을 이해를 해야겠구나. 그때 나한테 질문하세요. 차라리. 지금은 질문을 말하자 의미가 없어. 여러분 시체 말하자면 똥어지를 못 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은 시간 끌지 마. 일단 돌려. 돌려서 한 20회독까지는 가. 이 정도까지는 가.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고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면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 없는데 이해를 하고 자빠졌고 정리가 필요 없는데 정리하고 있고 안기가 필요 없는데 안기가 하고 있고 이러는 거겠죠. 그러면 1년에 한 3회독하고 끝나요. 1년 3회독하고 끝난다. 학원들 가면 기본강의 따로 하고 객관식 강의 따로 하죠. 그렇죠? 다. 7급 기준으로 따지면 대충 기본강의를 들으려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기본강의가 기출이 한 몇 개월 걸려요? 7급은? 한 3개월 걸리고 걸리겠죠? 그럼 8개월이야. 그럼 12개월이예요. 그럼 모의고사 강의 한 2개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장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3회독, 4회독 코스도 한 번 딱 학원들의 지금 강의 코스는 3회독, 4회독 코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본질적으로 다 거짓말인 거야. 본질이 거짓말이다. 내 생각엔 그래요. 수험가에서의 본질은 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들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무지의 소치다. 소치가 하나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이해를 해야 한 다음에 기출을 풀어라. 이런 말 잘 많이 하죠. 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강의 들었어요. 과학 강의 들었어. 사회 강의 들었어. 문제 선생님들이 언제 풀으라고 그랬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12월에 가서 12월에 가서 기초 문제 풀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풀으라고 했죠? 오늘 강의 들으면 바로 가서 미분적분 문제 푸세요. 미분적분 강의 들었으면 미분적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나이프니치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 이런 다음에 나이프니치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푸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공식 대칭 이해를 쓰면 빨리 문제 풀라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서만은 여기서만은 안 그래. 공무원 시험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고 그래. 기출은 나중에 풀으래. 이때 가서 풀으래. 왜 그래요? 지금 나처럼 여기서 가해준다 이거야. 그럼 이때는 강의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실을. 기본강의랑 기출을 싹 같이 끝내주면 강의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부터. 선생님들은 뭐 해야 돼? 학원은 여러분들이 계속 끌어가야 된다고 사실은. 어느 학원이냐는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다음 코스가 뭔가 있어야 돼. 다음 코스가. 기본강의 코스 있었죠? 기출 코스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출. 그때 기다려라. 그런데 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대입이나. 거기는 반이 엄청 많아. 고1반, 고2반, 고3반, 재수생반, 또 재수생주의도, 서울대반, 영고대반, 무슨 뭐죠? 서울 뭐죠? 소재대학교반. 여러 반이 있죠? 그러니까 강의실이 다양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은 서울대반이 따로 있어요? 고대반이 따로 있고, 고2반이 따로 있고, 고3반이 따로 있고, 재수생반이 따로 있어요? 없잖아. 반이 하나야 사실은. 공무원은 반이 하나야. 그렇다면 강의실을 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신화인 거야. 다 거짓말이다. 객관식은 목표가 뭐예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목표야. 안 그래요? 그럼 객관식 문제에 빨리 접근할수록, 빨리 볼수록, 많이 다룰수록 유리해지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때인 거야. 그럼 언제 손을 대야 돼? 빨리 손을 대야 돼. 이때 기본 강의 듣고 이때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요. 기억이 나나? 이때 미분적분 듣고 미분적분 문제를 풀려면 기억이 나요? 미분적분 이론이? 그럼 왜 다시 강의 드려야 돼, 또? 이게 계속 반복된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번 강의 때는 기본 강의랑 기출을 다 끝내셔야 돼. 이번에 내가 기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다 내가 마스터하겠다. 헌법은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헌법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 나온 문제랑, 내가 애착한 문제 정도는 마스터하겠다. 한 8회독해서. 이런 마음 자세로 달라붙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정리하지 마시고, 거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문제의 시간 투자라는 것. 제발 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객관심 문제를 풀게 한 거죠? 거기에 맞춰 생동이라, 제발 좀. 제발 좀. 잘난 채 좀 그만 좀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말아먹지 말고. 머리가 안 돌아오면 말이라도 믿어야 돼. 머리가 안 돌아오면 말이라도 잘못했고 판단 능력이라도 있어야 돼. 판단 능력이 결허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매번 실패를 해. 매번 그러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야 결과가 바뀌지.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데 결과만 바뀔 수 있나?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이 달라지는 건 세상 그런 세상 없다. 인풋이 달라져야지 뭔가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인풋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전면적으로 바꿔보세요. 저도 이게 바꾸는 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나 기출을 이런 식으로 PT로 띄워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야. 저도 계속 바꾼 거예요. 해보니까 낫더라니까.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최종종의 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할 걸 내가 지금 후회 막시네. 지금도 생각해보면 작년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후회 막그만이지. 그래서 이 나이 먹고도 바꿔요. 이 나이 먹고도 이 어린 사람들이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더 이게 꼰대야 보면. 꼰대의 특징은 안 바뀌는 걸 그러나. 나는 바꿔요. 이거 처음으로 해봐. 같이 진행을. 신림동의 노랑진이고 기본 강의와 기출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이게 기본 강의와 기출도 지금 출간이 된 거예요. 지금 기본 강의와 기출이 같이 출간된 헌법 선생이 없다고 노랑이를 한번 뒤져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뒤져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어. 왜? 어차피 이게 다시 강의해야 할 걸 나오죠. 12월 달에 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출책 나오는지 한번 가보세요. 새로운 판이. 내년 판이. 안 나왔다고. 저는 이게 같이 내는 이유가 항상 같이 내는데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방식 때문에 기본서랑 기출을 항상 같이 내요. 저는 책을 같이 낸다고. 그래서 그 효과를 잘 살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들을 때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시고 새로운 방법에 빨리 적응해라. 이게 오히려 중고등학교 방식인 거예요. 내 방식이 새로운 방식도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기본 강의하면서 기출 설명을 다 해줬고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 저녁에 가서 숙제 내줬고. 중고등학교 학원 때 안 그랬어요? 수학 학원에서 숙제 내줬죠? 몇 문제까지 풀어와라. 어디까지 풀어와라. 그 방식이야 사실은 이게. 그런데 공무원에서는 갑자기 없어진 방식인 거예요. 생각하세요. 중고등학교 학원에서는 수학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또 거기에 무슨 반이 많죠? 많잖아요. 영재반도 있고 무슨 반이 있고 무슨 반이 있고. 같은 학년도. 되게 반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놀 시간이 없어. 항상 강의실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강의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강의가 뭐가 있어. 기본 강의. 수준별로 차이도 없어. 문제풀이 강의. 그냥 모의 강의. 그러면 영재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급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급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싸잡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강의실이나 이런 걸 놀릴 수가 없다. 선생을. 학원에서도.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신화인 거야.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기초를 풀이한다. 신화다. 동화야. 실현될 수 없는 영원한 동화다. 오히려 기본 강의 듣고 맺다 후에 문제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듣는 다음에 바로 문제 푸는 게 최고야. 기본 강의 들으면 바로 문제 푸는 게 최고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강의 때는 꼭. 기본 강의 들으시고 파래독 해라. 초점이 파래독이야. 기초문제 파래독이 또 초점이다. 그걸 위한 도구로서 강의해 주는 거예요. 강의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강의 자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초점은 꼭 이해하라겠어요.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때만 줘요. 정신 번쩍 자려야 돼. 그때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판례도 너무 많아. 그렇죠.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맞추는 기준이 있다고. 이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알고 있어요. 이해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단어를 기준으로 답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건 알아야 돼. 법정에 있다. 그러면 법정 중에서 바꾸는 단어가 있어요. 다 바꾸진 않는다고. 꼭 바꾸는 단어가 있다고. 그럼 그 단어가 뭔지 체크해주면 그 단어 잘 체크해두시고 그런 거나 잘해라.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나는 헌법을 내 강의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 이해 못해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그런 건 나는 기대도 안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다. 잘 생각하세요. 헌법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요.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걸 소화하기에 힘들다고. 추상적인 내용도. 개념도 매우 추상적이고. 자 17페이지 보시면 헌법 개념이 나오죠.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하지? 고유. 고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법 헌법. 민법 형법에는 없다. 헌법에만 있다. 고유하다는 말 들어봤죠? 고유하다. 특징이라는 거죠. 다른 법에 없는 특징. 헌법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의미하겠죠. 그게 뭐냐. 통치 작용과 관련이 있다. 통치 조직과 작용. 대통령 선출. 대통령 선출 방식이 민법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형법에 있어? 없지. 민법 형법에 없는 헌법에 있다는. 그래서 국가기관 통치기관의 조직 작용 작용 이와 관련된 법이다. 이게 고유하는 명법이죠. 특징이 그렇다면 국가가 있다라면 이게 있다. 국가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한다. 고유하는 명법이. 국가가 있으려면 국가기관이 있어야 돼. 대통령 의회 이런 거 있어야 돼. 현대화선. 그렇죠? 이 때문에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라면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 돼? 고유하는 명법이 있어야 한다. 양자관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고전 틱한 문제다. 뭐라고요? 국가가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슨 헌법이라고 하지? 동그라미 헌법이라고 한다. 이런 게 문제 포인트. 고유하는 명법이라고 한다. 다른 단어들 하면 틀린 거예요. 근대이 포인지 헌법이라고 한다. 액스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라면 이런 헌법이 꼭 있어야 한다. 뭐예요? 고유하는 명법이라고 하지. 그럼 모든 헌법은 고유하는 명법인 거예요. 북한 헌법도. 북한이 만약에 국가라고 하면 북한 헌법도. 경국대전도. 고유하는 명법이다. 근데 입헌지 헌법은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입헌지 헌법은 근데 입헌지 헌법은 시민혁명이야. 머릿속에 있어야 할게.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을 떠올리면 돼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군주를 제거하죠. 그런 다음에 시민이 주단 헌법이 시민이 헌법을 만들어. 그럼 얘네가 바라는 게 뭐냐? 자유화권리 보장이에요. 자유화권리 보장이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뭘 원했어요? 자유화권리 보장. 그래서 자유화권리 보장을 여기다 규정하는 거예요. 자유화권리가 보장되려면 권력은 집중돼야 돼요? 나눠지 있어야 돼요? 권력은 나눠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죠. 그래서 자유화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주된 수단은 뭐다? 권력 분립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 헌법이라고 한다. 근대 입헌지원법이라고 해요. 뭐를? 자유화권리 보장, 권력 분립. 자유화권리를 목표로 하고 권력 분립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이런 헌법을 뭐라고 한다? 근대 입헌지원법이라고 한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2번이에요. 프랑스 인권선언이. 뭐라고 되었어요? 어떤 사회가 자유화권리가 보장이 안 됐고 권력 분립이 없다라면 그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때 헌법은 뭘 말한다? 자유화권리 보장, 권력 분립이니까요. 근대 입헌지원법을 말한다. 근대 입헌지원법은 뭘 떠올리면 돼요? 심의혁명을 통해서 자유화권리 보장, 권력 분립. 이걸 뭐라고 하죠? 근대 입헌지원법이라고 하죠. 근대 입헌지원법. 근대 입헌지원법이라고 한다. 북한 헌법은 심의혁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유화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입헌지원법은 아닌 거죠. 북한 헌법은 고유하는 면법이라고 하겠죠. 근데 근대 입헌지원법은 아니다. 적용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견적 입헌지원법은 이게 없는 거죠. 심의혁명. 심의혁명에 실패했다든지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군주가. 군주가 헌법을 주도해서 만들어. 지식. 시민 입장도 조금은 반영해야 하는 거죠. 30. 이런 식으로. 근데 주도권은 애가 더 지는 거지. 19세기 독일이죠. 19세기 독일. 19세기 독일에서는 시민혁명이 실패해요. 실패하죠. 그래서 군주가 좀 더 우월적인 지혜에서 헌법이 만들어져. 그래서 겉으로만 입헌지원법이에요. 외견적. 겉으로. 겉으로 보기만 하면 입헌지원법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죠. 왜? 근데 입헌지원법은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시민들의 주도권을 잡아서 제정된 헌법인데 외견적 입헌지원법은 시민혁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군주가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우월적 지혜에서 헌법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지 않죠. 이 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불립 싫어해요. 군주가 권력을 나눠주기 싫어하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입헌지처럼 보인다. 외견적 입헌지원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 겉으로만 그래서 자유와 권리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자유가 아니죠. 군주 권력 유지야. 군주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입헌지원법은 누가? 시민이. 외견적 입헌지원법은 누가? 상대적으로 군주가 주도권을 지은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거기다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주도했을 때랑 군주가 주도했을 때 헌법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시민이 주도했을 때는 자유의 권리 보장 여기는 군주 권력 확대 그러겠죠. 그래서 차이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흐릿다. 자 그다음 제가 하면 법실중지 너희는 법 철학이 잘 안 나오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던데 법실중지자들이 애편을 드는 거예요. 군주 편을 어용학자죠. 쉽게 말하면 어용학자들 어용학자들 군주의 집권 이데오르기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을 제공하죠. 대학교 교수 중에 어용학자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비슷한 역할을 했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 법실중지죠. 그다음에 기본권 시민의 자유 권리는 자연법적이고 초실정법적이고 불가치명의 권리가 아니라 군주가 인정한 범인에서의 권리 군주가 제정한 법률 안의 자유라고 하죠. 군주가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면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유명한 법률 안의 자유라고 하죠. 법률 안의 자유 자유는 법이 인정한 만큼만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외견지기 포언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표 표가 그 얘기에요. 내내 외견지기 포언지 군주 그 다음에 실정법적 권리죠. 실정법 법률 안의 자유가 실정법적 권리 실정법 실정법 어려운 거 없어 몰라도 돼.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연법도 그렇고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자연법이 뭐냐 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 자연법은 뭐냐 헌법 학자들의 수만큼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야.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헌법 학자들 법철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고민이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들어갈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 실정법은 법제처 가서 찾아볼 수 있는 법 법제처 법률정보종합선태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딱 치면 나와. 걔는 실정법이야. 국가가 제정한 법 국가가 맞는 법이 실정법이야. 그냥 이런 거 필기할 필요 없다. 그냥 들으면 동화처럼 해야지. 자꾸 필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실정법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필기하다 보면 꼭 놓쳐요. 저기 필기하고 잡혀요. 필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몽댕이를 때려버려야 돼. 버릇이 잘못 들어가서 필기하는 건 필기하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무슨 말을 못 알아들이지. 막기들도 아니고 저런 게 꼭 떨어져요. 우리 해보면 그 다음 일에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문제는 내 말이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붙는다면 딱 붙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떨어질 길을 가냐. 우리가 보면 떨어질 길을 가 애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 공무도하가야. 공무도하가 들어와서 그쵸? 강을 건너지 마라니까 강을 건너다가 죽잖아. 불을 보도 뻔하지. 저거 지금 물살이 심하고 말해. 지금 홍수가 졌는데 강을 왜 건너. 건너지 말아도 건넌다니까. 말 안 듣게. 죽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무 그 수험생들이 많아. 하지 말라는 거 내가 그랬어. 그쵸? 왜 떨어지느냐.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고 안 해야 할 것들을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할 것들을 함으로써 떨어진다. 안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하는 거야. 기회병이라는 건 세상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 뭐 이거 하나 풀겠다고 해서 왜 떨어지냐.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누적이 돼요. 그런 사람이 습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해. 내가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야. 해야 할 거 있잖아. 문제. 문제 관심을 가져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데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것도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읽게 돼 있다고 저녁에. 오후 저녁에 읽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5월 달인가 내가 노랑이 상당 갔더니 어떤 애가 어떤 선생님 문제집 가지고 나한테 해놨더라. 유류분. 유류분 소멸시원하면 몇 년인데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류분 어쩌죠. 소멸시원은 몇 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류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여기다가 막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의 개념을 쫙 써놨어요. 걔가 떨어지네. 난 바로 얘기해줘. 뭐 돌려서 말하면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요새 애들은 돌려서 말하면 더 안 좋아. 바로 말해준다. 너 떨어진다. 너 그런 식으로 보면 떨어진다. 이게 민법인 거야. 유류분을 공부하는 놈은 민법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만약에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유류분을 배워야 돼요.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온다. 민법 문제는 유류분의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와요. 상속 계산할 때 유류분이라는 개념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거 나도 인정을 해. 그건 헌법에서는 관계없어. 유류분은 전혀 관계없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근데 여기다 써놨더라니까? 뭐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나오면 기준이 있어요. 과거사 진실위원회 소멸시효 조항을 빼놓건 다 합헌이에요. 풀 게 없는 거야. 유류분은 못 나오는데 소멸시효가 키워둔 거야. 유류분은 전혀 헌법에서 지금 민법 시간이 아니야. 헌법에서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헌법시간이 아니라 민법시간인 거야. 어디서 써놨어. 빨간 글씨로. 소멸시효 재산권 침해냐? 아닌가요? 무조건. 과거사 진실위원회 얘기 아니면 무조건잖아. 소멸시효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다 합헌이야. 그렇다면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전혀 몰라도 문제를 맞춘는데 지장이 없어. 말을 들어야 돼. 유류분이 써놓은 거야. 걔는 빨간 글씨로. 써놓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렸겠지만 복습할 때 이걸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써놨는데.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보기도 있다 얘기야.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고 8회독을 못해. 8회독이 안 돌아가버려. 8회독을 못해. 아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왜 함으로써 해야 할 것들을 못하냐고 그러는 것도 맨날 기출문제 매트도 그냥 이래도. 이해도. 내일 아침에 문제 풀면 답이 안 나오게 됐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은.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 애들은. 참 이해가 안 돼.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민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있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영향을 안 줘요. 다행히도. 헌법 전문이다. 국회법 전문은 답에 영향을 주지. 왜 헌법 시간에 국회법 전문 답에 영향을 주는 지문이겠죠? 국회법 전문이 나왔다라면 근데 유료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답을 좌우한다라면 이거 논센스인 거야. 헌법 시간 아니야. 헌법 문제를 풀면서 유료분의 개념 알아야 되나? 그냥 소멸시어 나오면 소멸시어 판례가 한 2, 30개 나와요. 기출문제 보면 한 10개 이상은 나와있다고. 그걸 다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고문. 과거자 진실인회가 밝히는 고문. 은폐행위. 이런 단어 나오면 소멸시어 의원인 거야. 나머지는 한 번 때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건 유료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답을 푸시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 써놨더라니까. 얘네들은 내년에 가면 100% 떨어져요. 5월달 정도면 지도 안 한 거야.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나. 그때는 긍정. 지금은 긍정 못 하지만 7월달에는 내년 5월달 가봐. 인정을 하지. 5월달 하면 너 몇 회들겠냐? 이래도. 너 이번 서울시 3월달에 갔더니 몇 점 나오대. 2월달 가면 몇 점 나오대. 점수 안 나오나. 그런 애들은. 말 들은 애들은 7월이면 내가 했지만 3월이면 합격 점수가 나와. 2월이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와. 컷을 넘어가요. 우리들 보면 자란 애들은 7월에 취급 시작하잖아요. 2월달이면 컷을 넘겨요. 애들이 딱. 내가 이제 야 너는 건강만 조심해라. 오히려 운동하고 조심해라. 체력 단련 잘하고. 오히려 그걸 주문한다고. 2월달 지나면. 아 콕 말을 안 내려오고 5월달에도 2회독 3회독 하고 점수 문제풀만 하면 50점 6점 나오고 말해. 그럼 지도 떨어지는 줄 알지. 이제 모르겠어. 희망근만 하는 거지. 되지도 않은 짓글이 하고 있다는 지도 느끼는 거야. 한 5월달이나 이쯤 되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너무 늦은 거야. 말기야만 잔 거야. 말기야만 잔 거야. 말기야만 잔 거야. 수술이 어렵다. 걔네들이. 특히 올해 하나는 수술이 어려워. 내년은 몰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 걔네들은. 잘못된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들 제발 좀 하지 마라. 제발 왜 자기 인생을 망치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인데. 안 힘들어요? 인생이 즐거운 모양에.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랬어. 그렇게 안 하네. 야. 너 아버지 빌딩 몇 채 갖고 있냐. 괜찮아. 빌딩인데 무슨 상관이냐. 뭐 시험 이거 뭐 취미로 하는 거지. 이게 붙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너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다면 이해한다. 필기 많이 해라. 그렇죠. 아버지 빌딩 몇 채 가져서. 공부하는 이유가 취미생활이라면.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별짓거리 다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합격을 목표로 하면. 해야 할 것들만 딱 하기도 너무 힘들다. 해야 할 것들만 딱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 양이 너무 많아. 헌법도 내가 보면은. 너무 많아서 탈이야. 모자라서 탈이 아니라 너무 많아. 이 책 두껍지. 이거 더 해야 돼. 95점 맞으려면. 모의고사도 해야 돼요. 헌법. 만약 95, 100을 맞으려면. 85 맞으면 이걸로 충분해. 85면 이걸로 충분한데. 95을 맞으면 또 모의고사까지 해야 돼. 모의고사 뒤지가 어려워. 한 1,400문제 또 해야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힘이 남아도는 모양인데.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해야 할 것들 안 해야 돼.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걱정하지 마. 오버하지 마. 제발 좀. 해야 할 것들만 딱 해.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꾸 왜 자꾸 손을 대. 동화처럼 들으라니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줘도. 실정법적 권리는 국가가 만든 법이야. 그래서 법제체가 먼저 보여요. 이게 실정법이야. 안 보여. 자연법에. 신의 뜻. 하나님의 뜻. 만나본 적 없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일조가 뭔지 모르겠어 잘. 법제체가서 찾아볼 수 없어. 자연법이. 자연법이. 그래서 얘네들은. 군주는. 군주는 경국대전을 좋아하는 거야. 군주는 경국대전을 좋아해. 그래. 세조부터 시작했다가 성종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군주가 만든 거라는 경국대전은. 군주의 뜻인 거야. 경국대전은. 거기에 누구의 이익이 많이 담겨 있겠어요. 군주. 시민은. 없어. 그게 실정법적 권리. 경국대전이 인정한 만큼의 권리야. 경국대전이 인정한 만큼의 권리. 경국대전이 인정한 만큼의 권리. 이걸 말하는 게 군주인 거야. 그래. 괴견적이 퍼지는 실정법적 권리인 거야. 실정법적 권리. 법률 안의 자유. 그런데 이제 기본권 쪽 가면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와.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률 안의 자유를 의미한다. X인 거예요. 법률 안의 자유라는 건 누구 뜻인 거예요? 보면. 외견적이 퍼지 군주의 뜻인 거야. 지금 현대 군주 입장을 들어서 문제를 맞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기본권이 법률 안의 자유다 하면 X인 거예요. 법률 안의 자유라고 했던 놈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법률 안의 자유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외견적이 퍼지 시대 때 법실증지라는 놈들이 주장했던 게 기본권을 법률 안의 자유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외견적이 퍼지 원법, 법실증지 논리에 따르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률 안의 자유에 불과하다 하면 0이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 한 기본권은 법률 안의 자유, 법률이 인정한 만큼의 자유다 그러면 X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건 기출이 있으니까 이런 건 기억을 해줘야 돼. 법률 안의 자유라는 것이 법실증지 관점에서 0이지만 일반적으로는 X구나. 이게 문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법실증지 논리에 나오면 0인데 그 말이 없으면 X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0이고 이렇게 나오면 X구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놓으라겠죠. 법률 안의 자유. 법률 안의 자유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구닥다리. 19세기 구닥다리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거지. 현대 이론이 아니에요. 법률 안의 자유. 법률 안의 자유. 외견적이 포함주의나 법실증지에서만 0이다. 나머지는 X야. 현대사회의구관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권이나 사회의구관리.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뭐 둘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의구관법이라고 하겠죠. 이 표는 전통적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대입헌조헌법, 법주지. 형적법주지. 형적법주지.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있겠지만 형적법주지죠. 현대는 실적법주지. 핵심이 위헌법인 심판이죠. 실적법주지는 정당한 법의 한 통치죠. 형적법주지는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는 압법도 법이다. 뭐 그런 게 들어봐줬죠? 그래서 법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법의 한 통치죠. 통치. 법의 한 그냥 통치죠. 형적법주지. 실적법주지는 올바른 법, 정당한 법, 정의로운 법에 있다는 통치. 이걸 확보하는 수단이 뭐예요? 위헌법인 심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법인 심판이 뭐랑 친하다? 실적법주지와 매우 친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현대사회구관법, 실적법주지랑 가장 친한 게 뭐예요? 위헌법인 심판이라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사법국가와 경향인도 마찬가지. 법원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위헌법인 심판은 법원의 힘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을 효력을 상시시키는 거죠.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을 거 아니?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결정하면 법률 효력이 상실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뭐까지도? 국회까지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 사법국가의 경향이라고 하죠. 현대의 특징이다. 현대의 특징, 사법국가의 경향이죠. 사회적 기본권은 당연히 그렇고. 재산권, 이제는 제한가능한 상대적 권리가 됐다. 제한가능한 상대적 권리가 됐다. 지금 잘 몰라도 일단 옆에다 23주 이항이라고 써보세요. 헌법 23주 이항. 23주 이항. 이게 뭐라고 하면 뭐예요?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재산권 행사는 공부모니 적합해한다. 라는 것이 재산권의 상대적 권리. 이게 현대 헌법의 특징 중에 하나다. 현대 헌법의 특징 중에 하나다. 사회적 강자들, 잘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약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이제 와서는 상대적 권리. 제한가능한 권리로 본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현대 추가된 것들 기능적. 이번에 가면 기능적. 그러면 근대는 뭐냐? 기관이죠. 대립되는 단어는 기관이죠. 기능과 대립되는 단어는 기관이에요. 기관. 잘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기관과 기능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몽티스키의 권력분립, 고전. 18세기, 19세기의 권력분립은 기관중심이라고 해요. 기관중심의 권력분립. 현대의 권력분립을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요. 기능적 권력분립. 이 단어는 나중에 배워야 돼요. 기관, 기능. 하여간 이 단어만 일단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대, 현대. 근대, 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주의 위기. 의회주의라는 것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원리예요. 의회 중심이죠. 국가가, 의회가 우리나라 국회 알죠? 국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야. 위기가 발생한다. 현대와서는. 현대와서는. 현대와서 행정국가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행정부의 힘이 세지죠. 쉽게 하면 행정부 공무원이 많아요. 국회 공무원이 많아요. 국회직 공무원 몇 명 뽑아? 이번에 국회직 8급도 장애의 직률을 포함해서 27명 뽑았더라고요. 27명. 국회직 8급이. 행정부는 몇 명 뽑아요? 엄청 많이 뽑죠? 이걸 보더라도 의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의회의 중심의 국가 운영이 위기에 빠졌다는. 현대와서. 현대와서는 행정국가의 경향 때문에. 네 번째, 실적평등이죠. 현대는 실적평등을 대충 들어봤어요. 정당. 동그라미 쳐주죠. 정당. 정당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위험범신평화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죠. 정당. 국제평화, 사회적 정의 이런 거. 현대에 추가된 내용들이다. 현대. 예를 들면 봐봐요. 1번을 한번 봐보세요. 참 흐릿한데. 쉬는 시간에 좀 조절해야겠네요. 현대사회적간법이 일치되지 않는 것. 생존권. 사회적기본권. 그렇죠. 사회적 정의. 그렇죠. 현대는 사회적 정의. 실적법치진이. 실적법치진. 사회적 정의. 헌법 119조 2항에 나중에 보면. 기능이죠. 기능. 기능이죠. 기능적 권력분립 맞죠. 극복이 아니죠. 그럼 뭐에 맞는 거야. 기관. 기관 중심의 권력분립의 극복이죠. 의지 강화가 아니라 약하지.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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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인 거예요. 현대사회복지국관법과 일치되지 않는 것. 현대는 기관 중심의 권력분립 극복해서 뭐로 가는 거예요. 기능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는 기능으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의회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 중심이죠. 의회 중심이 약하죠. 약하. 나머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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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세요. 1번은 읽어보시고. 2번 봐보세요. 뭐가 틀려요. 이런 거랑 안 어울린다는 것을 빨리 체크해. 근데 이 폰전법과 안 어울린다. 뭐라. 정당. 위험원 심판. 그래서 정당과 위험원 심판은 현대사회복지국관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근대와 현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대와 현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정당이죠. 그다음에 실적법 취지. 정의로운 법에 따른 통치. 위헌법 심판. 이게 현대라고 하면 현대. 현대의 최고 위험성은 위헌법령 심사제에 의해서도 확보된다. 곧 배우겠지만.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개방된 체로 돼야 한다. 흠정헌법은 아직은 제대로 안 배웠는데 군주재정헌법이. 흠정이라는 것은 군주가 재정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근대위헌법이 다 아니죠. 진정한 근대위헌법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시민. 시민혁명을 통해서 누가? 시민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 근대위헌법은 시민이구나.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 근대위헌법은. 외견직위헌법이 오히려 군주 중심이죠. 그렇죠? 진정한이라는 말을 써져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근대위헌법은 아니죠. 군주가 제정한 헌법이 진정한 근대위헌법은 아니죠. 근대위헌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시민. 시민. 시민들의 문제인 거예요. 시민들이 주단헌법인 거예요. 그렇죠? 4번. 현대는 헌법재판제도. 그렇죠? 실적법주지. 그렇죠? 사법국가의 경향이죠. 나중에 국가기권은 배우고 있죠. 이게 사실 문제였는데 1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자유주를 적극 수용. 외견직위헌법주의에 대한 얘기죠. 군주는 자유를 좋아해? 아니죠. 자유를 좋아하는 것은 시민인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진정한 입헌주의 헌법은 누구? 시민. 외견직위헌법은 군주. 시민주 하는 거 봐요. 자유와 권리 보죠. 자유주의 적극적 수용은 외견직위헌법이 특징이 아니라 진짜 입헌주의 헌법이 특징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적극적 수용은 아니다. 적극적 수용은 아니다. 라는 거 있죠. 뒷건은 맞다고 봐야죠. 뒷건은 맞는 거 있죠. 국가조건은 나중에 배우고. 이게 외견적인 국민의 권리만 인정하는 법실중위헌법과 관련이 있다. 법실중위헌법이론이 등장했다. 그렇죠? 법실중위헌법이론이라는 게 외견직위헌법을 뒷받침하는 이론이죠. 그럼 뭘 안 좋아해? 자연법적 권리를 싫어한다. 아까 효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입헌주헌법은 기본권을 물어봐야 권리를 자연법적 권리로. 얘네들은 법실중위자들은 법이잖아. 법률 안의 자유. 실정법적 권리를 강조했죠. 실정법적 권리. 법률 안의 자유. 법률 안의 자유를 강조했다. 법실중위자들은. 그래서 외견직위헌법에 해당하는 게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 시대의 헌법.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도 이거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7차 유신헌법을 말한다. 거의 뭐 박정희 대통령이 군주랑 비슷한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이 진짜 7차 때 있었죠. 왕이죠. 왕. 대통령이 실제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7차를 말한다. 유신헌법을 말한다. 유신헌법을 말한다. 결국은 지금 강의를 듣는 이유가 이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훌륭한 거야. 내 헌법 강의를. 예를 못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충분한. 훌륭한 거고. 이 문제를 못 품으면 꽝인 거야. 뭐가 있어. 강의라는 게 있죠. 너무 강의에 집착하지 말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포인트가 뭐다. 이걸 찾아내야 돼.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로 적용이 되는지. 이제 오후 저녁에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하는 거야. 해독도 돌리고 암기도 하고. 해독도 돌리고 암기하고. 계속 이거 하는 거 있죠. 별거 없어. 내일 아침에 100점 받고. 이게 100점은 기본이야. 기본. 기본. 지금 100점 못 맞으면 영원히 100점 못 맞는다. 걔네들 또 마찬가지야. 다 2018년에 합격했던 애들. 지금 성적이 다 100점 나왔어. 매일 아침 목욕사 보면 거의 다 걔들 100점이야. 평균이 98이래. 걔네들 99. 그런 애들 합격하는 거야. 한 20번 보면 거의 98, 99 나온다. 그런 학격을 가지면 50점, 6점 나오는 애가 합격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게 그날그날 배웠던 거 문제로 전환시켜보고 그다음에 암기하고. 그러면 100점 맞는 게 당연하지. 양이 적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있겠어. 정신 딱 차려서 꼭 내일 아침에 100점 하셔야 돼요. 오후 저녁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거야. 내일 아침에 100점 합격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문제 많이 풀고 암기할 것 좀 암기하면 돼요. 암기할 것 암기하면 돼. 그다음에 헌법의 분류. 실제 일적 의미 헌법과 형적 의미 헌법이죠. 형식. 빨개 형식인 거야. 형식. 형식.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헌법이래. 이름이 헌법이야. 명칭. 명칭 형식 헌법이야. 명칭 그래. 너 이름이 뭐냐?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래. 여기가 형적 의미 헌법이야. 형적 의미 헌법이야. 형식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게 실제 의미. 실질. 실질이잖아. 실질. 내용. 실질적인 의미 헌법. 그래서 명칭 중심이 아니라 실질 중심이야. 내용 중심이야. 그럼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헌법 사항. 헌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갖고 있다. 걔가. 헌법 사항이 뭐냐 그러면. 아까 고위하는 헌법에서 배웠듯이 비슷한 거야. 통치기관의 조직. 통치기관의 운영. 권력 부여. 국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관계. 이게 헌법으로 담아야 할 사항이야. 헌법적 사항이라는 것은 헌법으로 담아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국가학이라는 조직. 국가의 권한 부여. 권한 통제. 국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관계. 이런 걸 헌법 사항이라 하는데. 이걸 담고 있는 법이라면 다 실제 헌법이야. 그럼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도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 선출이 나오니까. 그런데 정부 조직법도 그런 거야. 정부 조직법. 또 국가의 권한을 조직하는 방법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선거법도 국가의 권한을 조직하는 방법이라면. 선거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실제 헌법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부 조직법을 예를 들면. 형제 헌법. 의미 헌법. 실제 헌법 헌법. 정부 조직법은 형식적인 의미 헌법에. 이름이 헌법으로 돼 있어? 아니죠. 너 이름이 헌법이냐? 아니래. 형제 헌법이 아니란 말이야. 너 헌법 사항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대. 국가의 권한을 조직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 헌법이라서 형제 헌법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였죠. 실제 헌법이다. 형제 헌법으로 말할 수 없다. 얘는 이름 중심. 얘는 뭐 중심이? 내용 중심. 얘는 명칭 형식 중심. 얘는 뭐 중심? 내용 중심. 이런 머릿속에 밖에 있어야 돼. 반복절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 이렇게 해둬야 돼요. 근데 봐봐. 옛날에 미국의 금주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금주조항. 미국 헌법에 규정돼 있었어. 형제 헌법인 거. 왜? 너 어디 있냐? 그치? 미국 헌법이 있대. 미국 헌법 옛날에 있었어요? 미국 헌법이 있대. 그러면 형제 헌법이야. 근데 이게 뭐 국가계약의 조직도 아니고 말이야. 금주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따지면 헌법이 아니야. 그러면 형제 헌법이라기 해서 실제 헌법이냐 그것도 아니야. 실제 헌법이라기 해서 형제 헌법이냐 그것도 아니야.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는 토커비라는 유명한 학자의 주장이 있어요.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이게 영국에는 뭐가 없으면 이게 없어요. 영국 헌법 1조가 없다. 영국 헌법 1조 2조가 없어. 대한민국 헌법전 이게 있는데 영국 헌법전이 없어. 얘네들은 형제 헌법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헌법이 있느냐 하면 국가계약의 조직이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국가인 조직 파는 방식이 있을 거라면서. 왕을 세습하면 세습한다. 내각은 어떻게 구성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헌법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 헌법이 없다 할 때 헌법은 뭘 말하죠. 영국에 헌법이 없다. 뭘 말하죠.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헌법이 없다는 의미다. 액션. 영국에 헌법이 없다 할 때 헌법의 의미는 실제 헌법을 의미한다. 액션.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19페이지 보시면 실제 헌법의 개념, 내용을 기준화한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내용. 내용. 형식의 구애등 없이 내용. 내용. 2번 존재 형식에도 존재 형식에 관계없이. 형식과 무관하다. 형제 헌법 내용과 관계없이. 형식이죠. 2번 실제 헌법인과 무관하게 헌법 개정에 대상이 된다. 뭐라고 하면? 얘는. 형제 헌법이라면 형제 헌법이라면 내용과 무관하게 헌법 개정으로 개정이 된다. 헌법 개정은 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형제 헌법과 관련이 있다. 헌법 개정은. 그런데 뒤에 가면 약간 다른 얘기 있긴 하죠. 자, 뒤에 가보세요. 영국에 헌법이 없다. 할 때는 뭐가 없다? 형제 헌법이 없다는 의미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영국에 뭐가 없는 거예요? 형제 헌법이 없죠. 불문헌법. 형제 헌법은 아니겠죠.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죠. 정보조직법. 형제 헌법이 아니죠. 실제 헌법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금주조항. 형제 헌법이죠. 실제 헌법이 아니죠. 헌법 개정의 대상. 형제 헌법과 관련이 있다. 형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원래 헌법 개정이라는 거죠. 다만 신기하게 우리 헌제 판례는 형제 헌법이 아닌 간습 헌법이라는 것도 곱해 오겠지만 간습 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도요? 간습 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대상 판례하면 두 가지죠. 형제 헌법과 그다음에 간습 헌법. 두 가지. 두 가지가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성문헌법. 우리나라는 문자가 돼 있는 거죠. 불문은 말 그대로 문자가 안 돼. 1조가 없다는 거죠. 1조가 있느냐. 헌법 1조 1항이 있느냐. 2조가 있느냐. 우리는 있죠. 그런데 영국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나라 성문헌법 국가 없는 나라 불문헌법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성문헌법 국가인데 간습 헌법이 있어요. 간습 헌법이 있다. 간습 헌법이 인정이 돼. 간습 헌법은 성문헌법 어떤 관계냐. 보충적 보완적 관계지 개폐하는 관계는 아니다. 성문헌법이 없는 것을 보충한단 말이에요. 여기 없는 것들을. 성문헌법이 없는 것을 보충하는 거지 이것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뭐가? 간습 헌법이. 간습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역할을 한다. X.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하는 길을 한다. 0. 잊어버렸죠. 불문헌법. 영국이죠. 우측 가면 불문헌법 국가에서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부터 보시면 영국을 떠올리면 두 가지가 없어요. 헌법 개정과 유헌법 심판이 없다. 영국에 뭐가 없어요? 헌법 개정과 유헌법 심판이 없다. 그래서 불문헌법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있는데 나머지 불문헌법도 영국이라는 국가를 창설했다. 그래서 국가 창설적 기능 영국의 불문헌법도 변화 과정이 있었다. 변천 17세기 영국 헌법과 21세기 영국 헌법이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변천 과정을 겪었다. 변천 해석 대상이 된다. 영국 헌법 학자들이 영국 헌법을 해석한다. 해석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보호 대상이 된다. 영국에서도 영국 헌법을 지키려 하겠죠? 영국 사람도 입장에서.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된다. 영국 헌법 같은 불문헌법에 없는 것 뭐뭐 헌법 개정 요문 심판 있는 거 국가 창설 기능 헌법 해석 헌법 변천 헌법 보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연성과 경성의 차이점은 연성은 쉽다. 경성은 어렵다. 쉽게 말하면 연성은 쉽다. 개정이. 헌법 개정이 쉽다. 그다음에 경성은 헌법 개정이 어렵다. 뭐 이런 게 경성이야. 그래서 일반 법률과 비슷할 정도로 헌법 개정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연성이라고 하죠. 그것도 훨씬 어렵다. 경성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률은 제적가원 출석의 추석가반수로 의결해서 끝나는데 비해서 헌법은 제적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고 국민 투표도 거치하죠. 이와 같이 법률보다 헌법이 개정하는 데 훨씬 어렵죠. 이런 것들을 경성헌법이라고 하죠. 경성헌법. 우리라도 당연히 경성헌법이죠. 경성헌법이죠. 근데 절차에서 경성헌법 절차에서 4차 개념헌법 그러니까 연성경성에 이상하게 개념을 안 물어봐요. 개념의 차이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맞추기 한 건데 문제에서 이 개념을 바꿔서 낸다라면 이해를 해야겠죠. 정리도 해야겠죠. 비교도 해야겠죠. 암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 나온다라면 뭐로 공부하나. 이게 문제인 거야. 연성경성헌법 개념을 알아야 되느냐. 누가 아냐. 그렇죠.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야. 문제를 풀어봐서 그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면 물론 해야지. 누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냐. 그렇죠. 연성경성허가 공부하려나 막 해. 실제로 연성경성의 개념을 이제까지 사법식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낸 적이 없어. 이제까지 기출문제 내 기억에 한 만문제는 머릿속이 있을 거야. 만문제 내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왜 공부해야 되냐. 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야 되느냐. 비교를 해야 되느냐. 암기를 해야 되느냐.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라면 그게 필요한 거고 문제가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봐서 그걸 결정을 해야지 미리 여기서 결정하다가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그 짓거리 그렇게 많이 내가 보면 수험생들이 저걸 왜 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죠. 나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러나.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내가 말했듯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책만 해도 양이 많은 데다가 또 모의고서 또 봐야 돼요. 매우 고독 좀 하려면. 할 게 많은데 안 해야 할 것을 또 하니 얼마나 답답할지. 나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게 매우 실전적이어야 돼. 결과를 내지 않는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결과가 언제 나오냐. 내 생각엔 내일 아침에 나와요. 내일 아침에 100점 맞는 놈들이 합격하는 거야. 내가 보면은. 별거 없어. 그렇죠. 먼 미래를 보지 마라. 먼 미래를 보지 말고 내일 아침에 점수를 봐라. 네 점수를 봐라. 그게 바로 미터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는 누구도 몰라요. 점수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누가 하라. 그거를. 애들 자기 충족에서 공부하는 놈들이 많아요. 오늘 10시간 책상에 앉아있었다. 문제 풀면 50점인데 책상에 앉아서 뭐 하려고 그래. 책상에 앉아있는 게 목표예요? 오늘 내 동영상 6개, 7개 들었다. 내일 아침에 문제는 50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10시간 앉아있으면 15시간 앉아있으면 뭐 하냐. 다 필요 없어. 내일 아침에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시험 장소로 100점 맞게 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거기에 맞는 행동만 해라. 거기에 맞는 행동하기 너무 많다. 나중에 하다가 진짜 너무 많구나. 판례도 너무 많고 법장도 너무 많고 내는 방식도 기기 묘묘해요. 이렇게도 출제하네. 시안하게 많이 내. 걱정하지 마.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들을 해. 해야 할 것들만 딱 해야지. 정찰해라. 제발 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연성 경성이냐. 사실 성문불문도요. 개념을 낸 적이 없어. 기출문제를 보면 성문불문도 개념을 낸 적이 없어. 아까 이런 건 냈지. 간수문법이 성문법을 개폐하느냐. 이건 냈지. 문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지. 아까 형적 의미 실전법을 제가 개념을 매우 강조했죠. 내용. 형적 의미 형식 내용이 아니라 형식 실전법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 실전법은 내용 왜 강조했겠어요. 이건 개념을 내기 때문에. 형식과 실제 의미 헌법의 개념은 출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문불문 경성연성은 개념을 출제한 역사가 없어. 그건 무슨 말이야. 형식과 실제 의미 헌법의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성문불문 동화처럼 듣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간선법은 성문불법에 개폐할 수 있는지 불문언법에서 헌법 변천이나 보호가 가능한 건지 이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는 걸 공부해야지. 나오고 있는 걸 공부하기도 양이 너무 많아. 안 나누고 할 필요까지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만 나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문제 관점에서 기본서라든지 이런 걸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문제랑 무관하게 기본서를 보기 시작하면 양이 엄청 많고 어려워서 안 돼요. 너무 어렵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건 내는 거야. 2번의 2번 경성원법에서. 경성원법이라 해서 국민투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성원법 국가였어요. 재원원법부터 지금까지 그렇지만 국민투표가 재원원법부터 4차까지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경성원법이었어요. 계속해서 재원원법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재원원법부터 4차까지 국민투표가 없었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 얘기죠. 그게 문제 포인트인 거예요. 경성원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 국민투표가 경성원법에 필수인 것은 아니다. 영국도 없어요. 사실은. 영국은 당연히 없겠지. 독일도 없어요. 미국도 없어. 뭐가? 국민투표가.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가 독일원법에도 없어. 미국원법에도 없어요. 의외로 국민투표가 많지 않다. 그래서 경성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이다. X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필수적 절차예요. 130조. 지금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필수적 절차죠. 지금 현재 헌법을 물어볼 때는 그렇지만 일반 논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성원법을 단안 쓰면서 국민투표가 필수적 절차냐? X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예요? 그건 130조 이항 때문에 그러하다. 130조 이항 때문에 그러하지. 그럼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물어보는 건지 경성원법의 개념에서 나오는 건지를 구별해서 답해야겠지. 경성원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다. X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다. 0 이런 것들은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잘 해야 한다. 하나하나씩 이런 것 잘 해둬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되냐. 소주 한 두 병 마시고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줘야 돼. 시험장 가면 거의 소주 두 병 마신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시험장에 가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시간에 쫓기면 소주 두 병 마시고 문제 푸는 느낌을 가질 거야. 그런 상태에서도 문제를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냐. 정리해서 안기 되는 것도 아니야. 훈련이 필요한 거. 훈련이 필요한 거. 훈련은 왜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고. 본인들도 왜 훈련합니까? 제정신일 때 아니야. 전쟁상태가 발생하고 폭탄이 여기서 떨어지고 옆에서 사람 죽어 가는데 제정신이 겠어요. 다 제정신이 아니지. 그 상태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야. 매뉴얼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는 게 전쟁과 똑같아요. 내가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시험장 가보면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일반적인 수험생은 내 생각하기에는 20문제만 두 문제는 최소한 실수합니다. 두 문제는 알면서도 실수를 해요. 밖에 나오면 보여요. 왜 이 답을 찍었나? 감옥당 두 개면요. 평균 10점이야. 이게 매우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이게 줄이는 게 나중에 관건이 거예요. 나중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되면 합격선에 근처에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실수를 안 하든지 적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든지 최소한 적게 해요. 남보다는 일반 합격선보다 하나 적게 하는 거야.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 또 훈련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할 게 많다. 단계가. 우리가 지금 알아야겠죠. 강의 들어서 알아야겠죠. 문제에 또 접근해 봐야겠죠. 문제를 계속 풀었죠. 그런데 비교 정리해 줘야 돼. 헷갈리는 것들은. 그 다음에 훈련을 해서 계속해서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런 정성이 없으면 시험장에 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차로 또 떨어져요. 그런 애들은. 훈련이 부족한 애들은 한두 개 차로 또 떨어져요. 다 해야 돼. 할 게 되게 많아. 걱정하지 마. 할 게 너무 넘치니까 안 해둘 것은 정말 안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넘친다. 할 건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좀. 이런 거나 비교해 줘. 차라리 할 게 있으면 경성헌법이 국민투표가 필속 절차냐. 아니다. 우리 헌법은. 그러나 필속 절차다. 비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성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한 헌법 침해를 예방해서 헌법의 최고 기용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왜 어렵게 하느냐. 헌법 개정에 한 헌법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경성헌법이에요. A당이 60이다. B당이 40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이 제적감인 추석의 추석가방서를 하면 애들이 헌법을 개정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50년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을 해. 애는 반대해. 제적감인 추석의 추석가방서니까 개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장기직권은 50년이면 군주지. 절대 군주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권력분립이 깨져. 국민의 자유권립 보장이 안 돼. 그럼 헌법이 침해돼. 이걸 막기에는 제적 3분의 2야. 제적 3분이기 때문에 B당이 반대하면 개정이 실패한다. 왜 경성헌법이냐. A당이 헌법 개정에 의해서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경성헌법이 필요하다. 경성헌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에 헌법 침해를 막아서 헌법의 최고 경험성을 확보하게 한 취지다. 취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 이해가 필요한 거야. 왜?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알아?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나와. 그렇다면 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해를 해야 돼. 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닌다. 그렇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다 하면 기계적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큰 이해가 필요 없다면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사회 변화의 신축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는 연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빨리빨리 개정돼야 되니까 당연하죠. 4번은 제모만 알면 돼. 성문헌법이라기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경성이지만 성문헌법이 연성헌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848년 이탈리아 사르디양 공학헌법을 외워야 되느냐. 다음 중 성문헌법이지만 경성헌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답 1번 사르디양 공헌법 이렇게 나온다면 암기해야겠죠. 그렇게 안 나온다라면 안개할 필요 없죠. 안개할 필요 없는 거야. 안 나온다 그렇게. 행정학은 그렇게 내. 행정학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는 거야. 국사라면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암기하죠. 예를 들면 그렇죠? 무슨 왕때 뭐 이거 당연히 외워야 돼. 한국사 문제라면 1848년 연두까지 외워야 돼. 사르디양 어디있지?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사르디양 공헌법이 성문헌법이었지만 연성헌법이었구나. 예약했구나. 그건 헌법에서 그게 안 나와요. 사르디양 공헌법이 성문이 경성이냐 연성이냐를 안 물어봐. 그럼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암기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결정하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냐. 그렇죠?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또 선생님이 알려줘야 돼. 문제에다가 그래 이런 문제가 있었다. 옛날이라도. 그러면 체크해줘야 돼. 옛날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없었으면 한 20년 전에 사시에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산행정학일 때 이런 거 암기해야지. 나온다. 국산행정학이라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는 하지 마라. 제목은 기억해라. 성문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하셔야겠죠. 이건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하셔야겠죠. 다음 아래 가보세요. 흥정헌법 누가 만든 헌법이야? 군주가. 군주가 만든 헌법이지. 민정헌법이 국민이 만들어 온 거고. 협약. 군주와 국민이 협약이 해서. 국약. 국가 간에 협약이 해서. 아까 이거 봐보세요. 아까 3번에. 3번에 흥정헌법은 진정한 근대입헌주헌법이다. 흥정헌법은 진정한 근대입헌주헌법이다. 액스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입헌주헌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시민. 흥정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군주. 그렇다면 액스인 거예요. 응? 액스. 그래서 흥정헌법은 군주가 만든 헌법이구나. 그래서 근대입헌주헌법과 어울리지 않구나. 이런 거 체크 잘 해두시면 되겠죠. 뭐 기술이 있으니까 체크할 것도 없으니까 보면 아우. 뭐 액스구나. 또 나오면 이제 틀리진 않겠지. 잠깐 쉬고 그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